안녕하세요. 목매삼촌입니다. 다들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개훈련은요. 개교육은요. 개사랑은요. 관찰, 이해, 배려입니다. 개는 훈련시킬 때도, 교육할 때도 관찰을 잘 하시고요.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배려하면 그게 교육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자꾸 사람들이 서열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이걸 긁어넘어질까요? 서열. 그러니까 우리가 스킬에 따라 틀려요. 사람 개인차에 따라서. 개인차에 따라 스킬에 따라서 관찰, 이해, 배려만 가지고도 되는 훈련들이 있어요. 교육들이. 근데 효율성을 따지면 또 개체에 따라서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놈들은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개체들은 욕을 가지고 배려를 가지고 노는 놈들이 있어요. 관찰, 이해, 배려라고 했잖아요. 관찰, 이해, 배려를 했는데 배려를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려를 가지고 놀면 서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놈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고 배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배려를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그럴 때 서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열이 존재하면 교육이 되죠.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진행이 돼요. 근데 서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열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근데 서열이 강압지게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열이라고 해서 강압적인 걸 서열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배려를 가지고 노는 놈한테 다른 걸 주면 되지 않느냐. 먹이를 준다든지 클리커를 쓴다든지 그리고 다른 걸 가지고 배려를 해주면 안 되냐. 관심을 유도해주면 안 되냐라고 말을 해요. 어때요? 그것도 서열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주는 입장이 저놈이 받아 먹는 입장이 되니까 말을 듣는 거지. 지가 더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면 받아 먹는 것조차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안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내가 더 서열이 높다고 생각해도 내가 더 서열이 높다고 생각해도 먹이 줄 때만큼은 내가 더러워도 받아먹는다. 걔도 사람처럼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더러워도 내가 너한테 받아먹는다. 그런 놈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스킬로 다 가봐되더라. 나는 배려로 다 된다. 나는 관심을 다 끌고 집중을 시킬 수가 있다. 아니 효율성을 따져봐라. 그게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서열이 또 왜 안 존재한다고 하면 서열이 존재하는데 또 서열을 이용해서 훈련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 서열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놀이를 할 때도 서열이 있고요. 장난을 칠 때도 서열이 있고요. 교육을 할 때도 서열이 있고 배려를 할 때도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꾸 서열을 가지고 강압적인 교육, 강압적인 훈련 쪽으로 몰아가서 문제예요. 서열이 있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걸 서열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닌데 단지 개와 사람 관계에도 개와 개의 관계에도 서열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열이 존재함으로써 이 학습이 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복종 훈련, 복종을 왜 해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서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열에 상관없이 그걸 받아 먹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더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더라도 비울에 내가 한번 참자. 걔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종별, 개체별로 달라요. 그렇지만 서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녕